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22년도 1회 전기기사 회로이론 기출문제요 회로이론 10문제 남았어요 제공학 10문제고 자 회로이론 10문제 풀어드릴게요 자 1번 문제 FET가 우암수이고 자 문제에서 FET를 우암수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F0T를 기암수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요 문제 풀기 전에 먼저 수학에서 우암수가 무슨 뜻이고 기암수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우암수가 대표적인 얘가 뭐냐면 코어사인 암수야 자 코어사인 30도나 코어사인은 마이너스 30도는 같다 자 이거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려면요 계산기로 코어사인 30도 쳐보세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코어사인 마이너스 30도 쳐보세요 값이 똑같이 나올 거야 그게 우암수야 플러스 보호나 마이너스 보호가 같은 값이 나오는 게 우암수예요 자 그 다음에 기암수는 뭐냐면 사인 암수야 사인 30도하고 사인 마이너스 30도는 값이 똑같이 안 나와요 한번 계산기 쳐보세요 그러면 사인 30도 친 값하고 마이너스 사인 30도가 같은 거죠 즉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야만이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암수는 플러스 플러스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이 원리에 의해서 틀린 걸 찾는 거니까 자 F2는 F2가 우암수로였죠 근데 F2에 마이너스 T나 똑같더라 이거하고 똑같은 성질 그 다음에 F0은 기암수로였죠 그러면 F0 T하고 F0 마이너스 T는 값이 같지 않다 어떻게 같지 않다? 마이너스로 주어진 식이 1분의 1에 Ft 마이너스 F 마이너스 T는 똑같아요 그럼 이걸 확인하면 되겠네 1분의 1에 대괄호의 Ft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T예요 그러면 여기다 적응해보면 1분의 1에 대괄호의 Ft Ft가 여기 있네 Ft는 F2T 플러스 F0 T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Ft 얘가 플러스 모으니까 이거 그대로 긁어보면 돼 F2T 그 다음에 플러스 F0 T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예요 자 마이너스의 F의 마이너스 T래 그러면 얘가 F의 마이너스 T니까 얘도요 F2의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F0의 마이너스 T라고 플러스 T를 마이너스 전부 다 바꿔줘야 돼요 그죠? 그러면 F-T는 F2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앞에 보고가 마이너스 했으니까 그죠? 얘도 마이너스의 F0의 마이너스 T로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자 그럼 이걸 정리하면요 1분의 1의 가로에 앞에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플러스 모였으니까 그러면 얘는 F2T F0T 그대로 긁어보면 되겠지 자 얘가 F2 마이너스 T는 이거는 우엄수의 성질이죠 그러면 얘는 앞에 마이너스 살아있고 F2에 플러스 T라고 바꿔도 무방하다 근데 이거 조심해야죠 이거는 뭐예요? 이건 기완수잖아요 F0의 마이너스 T는요 성질이 앞에 마이너스 붙어야 돼 그럼 앞에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또 붙으니까 플러스가 되겠지 그죠? 자 그럼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앞에 있는 F2T하고 뒤에 있는 마이너스 F2는 서로 약분되고 2분의 1에 나머지 F0T 그 다음에 얘가 아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플러스 F0T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요 2분의 1에 F0T F0T니까 두 배의 F0T가 될 거야 그러면 당연히 여기 2하고 여기 2분의 1은 약분되니까 결과적으로 F0T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3번은 맞는 표현이야 4번이 틀린 거죠 F2T가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1번 문제는 수학에서 우암수의 성질, 기암수의 성질을 명확하게 알아야 정확히 아는 방법의 이 코사인, 사인 이거 갖다가 우리가 예를 드는 경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요 3상 평행 회로에 자 문제에서 Y교선이나 델타교선이냐 구분해야 돼요 3상에서 지금 이거는 Y교선이에요 자 Y교선이면 우리가 Y교선의 성질 Y교선일 때 선전류와 상전류는 똑같다 자 근데 Y교선일 때 선관전압은 상전압과 같지가 않다 선관전압은 노트3에 VPS 30도 왜 30도까지 붙여야 되냐면 보기에 봤더니 위상이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보기에 이 도라는 게 없으면 굳이 이것까지 끌 필요 없는데 이거는 문제 보기에서 도까지 몇 도냐까지 찾아야 되는 얘기니까 이거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상전압은 상전압은 노트3분의 VL 되겠죠 그 다음에 위상은요 여기 30도인 게 넘어가니까 분모가 가서 30도분의 1 되겠지 자 그러면 얘는요 노트3분의 VL에 자 분모했던 30도가 올라가면서 마이너스 30도가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한상의 임피선스니까 한상의 임피선스였다 P는 한상의 임피선스니까 전류하고 전압도 한상의 전압, 한상의 전류가 들어가줘야죠 이 쌍이 맞아야 돼요 한상의 임피선스니까 전류도 한상의 전류 전압도 한상의 전압 상전류분의 상전압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요 자 그러면 VP는 지금 구했던 거 노트3분의 VL VL값이 뭐죠 선관전압이 100루트3이에요 그죠 100루트3이야 그러면서 0도예요 그죠 근데 뒤에 마이너스 30도가 또 있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IP는요 IP는 그냥 IP가 되는 거지 IP 몇이죠 IP가 문제에서 IP가 몇이냐면 20에 마이너스 60도야 자 그러면 이거는요 여기 노트3과 노트3 예쁜데요 자 분자는 100이 될 테고 그 다음에 0도는 의미가 없고요 마이너스 30도가 됐어 분모는 20에 마이너스 60도 된 거죠 그럼 얘는요 100하고 20이니까 계산하면 5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도고 계산을 하면 분모 있는 마이너스 60도 끌어올려줘야죠 올라가면서 플러스 60도 될 거야 따라서 최종 정답은 5에 마이너스 30도가 플러스 60도 보니까 얘는 플러스 30도가 되겠지 정답은 1번 마이너스 30도가 되겠지